유튜브 전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의 살자 청춘 이송아입니다. 서기 2018년 11월 26일 싱그러운 월요일 아침 현장매물 생생중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것은 충절의 고장 탄금대로 유명하고요. 아름다운 충주호수가 펼쳐지고 수안부 온천으로도 아주 유명한 곳이죠. 교육의 도시 충절의 고장 인구 22만의 교육도시 충주시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 화면에 보고 계시는 3층 다가구 원룸주택이 되겠습니다. 바로 접해 있는 극동대학교 후문에 자리하고 있고요. 충주시내 중심에서 불과 2, 3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3층 다가구 원룸주택입니다. 바로 1분 거리에 교통대학교가 자리하고 있고요. 바로 이 건물과 접해서 극동대학교 후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에 놓기 아주 용이하고요. 접근성 아주 양호하고 시대도 3억대에서 3천만원을 조정을 해서 오늘 저렴하게 내놓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간략한 매물계의 살펴봅니다. 대지 한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지 78평, 건평이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3층 건물 총 면적은 건물 옆면적 66평입니다. 1층이 투룸이 하나, 화장실 하나, 거듭은 거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2층과 3층은 냉장고, 에어컨을 비롯해서 풀옵션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원룸주택인데요. 2층 내동, 3층 내동에서 원룸이 8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실률 하나만 남겨놓고 풀로 임대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금 대비해서 8%에서 10%까지도 수익이, 연수익이 가능한 그런 좋은 매물로 평가가 됩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접근성 양호하고, 대학교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3층 원룸 다가구 주택. 오늘 소개해드린 매매가 조정가로 해서 2억 7천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융자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임대인분께서 성실히 잘 관리를 했고요. 사정상 매매로 내놓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진출입 도로 부분인데요. 6m 아스팔트 포장이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위쪽으로 산책할 수 있는 산도 있고요. 바로 뒤로는 극동대학교가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원룸텔들이 다소 들어와 있는데요. 접근성도 아주 양호하고 편안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원룸 다가구 주택입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두 마리, 예쁜 강아지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잠깐 안에 촬영 좀 해도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내부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튼튼하게 옹벽도 쳐져 있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1층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입구 좌측으로 해서 세탁지를 비롯해서 세면장, 욕실이고요. 그 옆으로 조그만 방인데 깨끗하게 잘 가꿔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신이 넓고요. 일자형. 주방시설, 상부장, 하부장에서 세조짜리 가스레인지 부착되어 있고 상수도가 다 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안방 부분입니다. 넓직한 안방 부분. 밖으로 통하는 문도 하나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네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정, 충청구도 충주시 시내에서 2, 3분 거리 내에 이치하고 있는 원룸 다가구 주택. 대지가 78평, 건평이 66평. 1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이 두 개 넓은 거실로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원룸 텔루에서 풀옵션, 방이 8개로 되어 있는데 공실률 거의 없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연수익 2천에서 3천만 원대 수익이 가능한 그런 원룸 다가구 주택이 되겠고요. 바로 옆에 대학교가, 두 개의 대학교가 바로 근접해 있어서 임대해 놓기에도 더욱 용이한 그런 건물입니다. 가격 3억에서 조정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매매가는 2억 7천만 원에 여러분께 손을 보이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상담 전함으로 010-8990-3838 고구려부동산 이종혜 소장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활기찬 한 주, 웃음 가득한 한 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재료구장 충주시에서 자연을 중개하는 남자 청춘 이종화가 저렴한 추천 매물 다가구 주택 원룸텔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